어린 시절 우리 기억 속에 있는 호박은 공처럼 둥근 조선호박입니다. 조선호박의 어린 시기인 풋호박을 개량한 것이 애호박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길쾌욱한 애호박이 친숙하겠지만 오래전부터 먹어 온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이용하던 품종들은 주로 여름철에 7, 8월에만 어린 상태로 이용할 수 밖에 없었는데 주로 사계절 이용할라 그러다 보니까 조온에도 좀 강하면서 마디마디 착각화된 그런 품종들을 개량을 하게 됐습니다. 조선호박은 한 동물에 대여섯 개의 호박을 맺습니다. 그러나 호박을 찾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마치기 위해 애호박으로 개량한 것입니다. 꽃이 핀다고 다 호박이 맺히는 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호박은 암꽃에서만 얻을 수 있죠. 숫꽃과 동물을 따주어야 애호박이 잘 맺힙니다. 노지나 담장에서 키울 때랑은 차원이 다르게 품을 들여야 하죠. 저도 하나 따고 싶은데 어떻게 발견이 잘 안되네요. 손이 딱 없네 고생들어지네 정말. 이걸 이렇게 따나? 네. 그리고 그 위에 좀 잘라주세요. 상품이 되려면. 아 이건 아주 예쁘네. 네. 예뻐요. 그런데 이것도 요즘 흰 거란 곡선이 생겼단 말이죠. 네. 그래도 아직 일품을 못되죠. 이게 아주 수수한 이 호박 것이지만 좀 까다롭네요. 그렇게 품을 들여도 한 동굴에서 얻는 애호박은 30개 정도. 흔한이 흔한 애호박이지만 농민의 정성을 생각하면 참 귀한 것입니다. 호박의 반뚝밥밥밥밥밥밥 보더라도 역사는 굳이 호대된 것 같진 않은데 우리만 먹었을까도 아니지. 이하의 날씨 자체가 서양의 거친거늘 우리가 먹는 애호박은 처우처 중앙아메리카가 고향이고 외호박이란 단호박은 1920년에 일본이 가져온 서양계 호박이고 돼지 호박이라 부르던 주키지 호박은 1950년에 미국이 가져온 태폭의 호박이 분명허구나. 이런저런 호박의 종류가 30여 종이 된 것만은 그중에서도 밥으로 잔들어 수임새가 많고 많아는 동양계의 호박이 흑둠이로구나. 최고라구나. 호박이 한국인의 밥상에 등장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도입 시기도 명확하지 않고 워랑케 호를 쓴 것으로 보아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호박이 문헌에 처음 등장한 건 조선 후기입니다. 주로 승려들만 먹던 채소라 해서 승소라 불리기도 했고 그 후 양반들이 먹기 시작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가지, 오이, 고추, 또 호박 이런 것은 전세계가 다 먹는 식재료죠. 그런데요. 이 애호박만큼은 유독 한국만 먹는답니다. 이 호박을 말하자면 우리에게 전한 중국이나 또 가까운 일본에서조차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식이 가진 다양한 조리법이 이유인지 도입 시기입니다.